제주 현안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별로 사실 질문을 중복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이 공항 문제는 좀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역구 현안이기도 하고요 보안 용역이 마무리된 후에 논란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의원께서는 이 공항과 관련해서 찬성 입장을 확고히 밝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말이 맞는지 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된 건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답하기 전에 그걸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북핵특위에서 제주의 공항이 만들어지면 그 공항을 핵기지화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가타부타 얘기를 안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저희들은 반대하고요 국힘은 그것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지금 이제 보안 영역 결과를 갖고 있는데 그걸 공개하고 있지 않은데 제주도에서 공개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공개를 안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공개를 해서 시민의 검증 도민의 검증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숨기게 되어지면 결국 공항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도민의 신뢰를 획득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비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국토부 원희룡 장관께 관련 내용을 공개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공항과 관련되어서는 저는 일관되게 공항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왔고 충분한 정보 제공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져야 되고 또 도민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려왔습니다 그런 입장을 얘기를 했던 거고요 저는 이제 공항이 만들어진다고 도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이제 성산에 만들어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8년 동안 관련 논의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갈등을 해왔는데 다른 것으로 부지를 옮긴다라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절차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끝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지고 다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우리 도의회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제주도가 그리고 제주도의회가 판단해야 될 일이고요 그 판단의 과정 안에서 제 입장도 더욱 명확히 좀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국힘 제주공항의 군사공항 패키지 문제는 지난번에 국힘 합동연설회를 앞두고 비대위가 비대위를 제주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순수 민간공항으로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게 있어서 정진석 위원장이 그래서 그거 갖고 논란을 벌일 건 아닌가 하고 그쪽을 믿어보는 게 나을 것 같고 대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대위가 회의가 아닌 공식적으로 어떤 성명 또는 논평을 발표해서 해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비대위 국민의힘의 입장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들은 국방부나 이쪽의 입장들이 포함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정부 고당에서 총리가 포함된 고위 당정 회의를 하거든요 총리 그다음에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이렇게 해서 고당을 하는데요 그런 공식적 기구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게 그 논란이 불거지자마자 이제 한기호 위원장은 아니라고 발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 회의 자료였고 공식 회의 자료 회의 문건이었는데 그렇게 발뺌하는 거면 신뢰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재호 위원께서 본 방송에 출연해서 국토부의 전략환경평가가 환경부를 통과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입지를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셨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논평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저는 그동안 이제 성산 지역에 주민들 안에서 갈등이 많았고 새로운 입지를 대여진다면 또 그만한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기 때문에 갈등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이제 또 공항 문제가 같은 당내에서도 의원님들끼리도 조금 이제 입장이 틀린데 이게 다시 추진이 된다라는 이제 전제지만 추진이 된다고 했을 때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질 우려도 또 제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 구조 안에 지역 간의 갈등도 일정 존재하죠 그러니까 성산공항을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 서쪽에 계신 분들이 좀 더 반대 성향이 높고 동쪽에 계신 분이 찬성 성향이 높은 이런 지역 갈등 구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되어진 정치인들 입장이라는 게 좀 존재하리라고 보아지고요 저는 그것을 반영하는 정도라고 얘기되어지고 뭐 이제 저희 국회의원 세식과 그리고 이제 오영훈 지사 그리고 도우의 저희 당의 의원님들과 함께 모여서 이런 이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우리의 결정이 도민의 결정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갈등 구조를 우리만 의사로 결정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도민의견들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그게 과제인데 오영훈 지사께서 좋은 대안을 해안을 마련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현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대치도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이제 용역이 진행 중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법도 바꿔야 할 상황입니다 위상권 의원께서는 관련된 법안 개정안 몇 차례 발의한 바도 있는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은 꼭 합의가 이루어져서 법안으로 성안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법안으로 성안되어서 제출된 바가 없거든요 합의된 의견으로 이제 그런 기대와 그 다음에 이걸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 출검 이후에 끊임없이 행정시가 실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지 못하다 수용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행정체제를 개편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저는 이제 기초자치권을 가진 기초자치단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것이 지금 특별자치도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시민적 권리에 대한 당연한 부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지역은 다 기초자치권을 갖고 있는데 왜 우리 제주만 없느냐라는 도민들의 불만도 있고 형평성을 마련하는 것 또한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남는 것이 기관 대략평이냐 통합평이냐 아니면 몇 개로 할 거냐 그것은 이제 용역 과정 안에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을 보고 결정해야 될 거라고 보아집니다 제가 뭐 오영훈 지사께 여쭤봤더니 뭐 오영훈 지사께서도 특별하게 뭘 어떤 안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은 밖에서 언론과 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의심을 하고 계시던데 뭐 일방적인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건 아니다 전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니었고 그래서 의견이 수렴되어지면 적극적으로 저는 이제 그것이 법률화 되어서 시행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오지사께서 지금 제주시와 서귀포시 연두방문을 하셨는데 제주시청 연두방문 자리에서 기관통합평을 선호한다 라고 또 입장을 밝히셨어요 의원님께서는 어느 아까 뭐 기관통합평이냐 기관대립평이냐를 말씀하셨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통합평도 가능할 수 있고 대립평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내각제에 비해서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통합평에 많은 점수를 주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거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이제 기관 대립평 구도로 저는 가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주 행정체제를 보면서 우리 제주의 경쟁력과 비전 설정에 있어서 이게 경쟁이 없다 보니까 많이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개 시군에 1개 도일 때는 5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고 그래서 새로운 비전을 만들려고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하나로 정리되어 있어서 서로 경쟁할 이유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도지사에게만 잘 보이면 다 되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행정시에 가서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공무원들의 그런 경쟁력들이 발생이 안 되어지면서 새로운 비전 새로운 서비스 개발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가능하려면 결국은 기초자치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가져야만이 제주를 더욱 더 성장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그림으로 사실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발하면서 정부의 고민은 전국을 80개 정도 특별자치도처럼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걸 사실상 폐기를 했기 때문에 정부가 우리가 기초자치권을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송재호 의원께서 방송에 출연하셔서 포괄적 권한 이항 등에 관해서 좀 힘들지 않느냐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하면서 했고 또 7단계 제도 개선이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황이고 중앙 그리고 또 거기서 행정시장 직선제가 빠져 있는 상황인데 과연 중앙정부가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합의하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다만 행정시장 직선제는 제가 행자부 공무원들과 행안부 공무원들과 논의해보고 그쪽과 논의해본 결과는 매우 어렵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하는 것은 그냥 법인경만 부여하고 의회만 만들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을 다 운영 가능하거든요 행정시장 직선제를 만들면 선출되어진 시장에게 어떤 권한을 줘야 되고 그에게 징수권을 줘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여러 가지 지방자치 업무에서 검토해야 될 게 많은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기재부나 이쪽에서 그것에 대해서 별로 검토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있던 것을 부활하는 것은 물론 정부가 정책을 진행하다가 후퇴하는 모습이 보여서 이러겠다 하지만 사실 이 모델은 참여정부 모델이었고 노무현의 모델이었거든요 윤석열의 모델은 이렇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아지고요 지금 이제 7단계 보류되어진 것은 법안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체계 문제가 좀 있어서 그 체계 문제만 좀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기재위에서 알뜰 비행장 관련되어진 공유산업관리법 법안 논의가 있었는데 아쉽게 결정이 못됐는데 다음 회의에서는 의결을 해주기로 좀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런 đã 관직해서 Wild state 20 14 14 15 16 16 감사합니다.